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뭔가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연습량도 굉장히 많아졌고 미션도 굉장히 많고 카메라 위에 비춰진 모습과 달리 그 뒤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네 순윤씨의 말씀은 저희가 TV에만 붙여주는 모습이 아닌 뒤에서도 저희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더 믿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첫번째 손님 저희 든든한 순윤이 형 그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보다 못하겠어요 형이 좀 해주세요 승만씨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저는 농구 좋아해요 Let's get 근데 진짜 잘하잖아요 진짜 잘하잖아요 진짜 진짜 최고예요 네 두 번째 손님 Hello, my name is Samuel and I don't know what I am doing today but let's see what the question is Okay, where's Tini Where's your daughter? Tini is 아, 지금 Tini 아버지께서 지금 Tini를 매우 불여하고 있고요 Tini가 Tini가 엄마를 찾아서 갔다고 하네요 아, 지금 네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Apple of America New York 오, 귀여워 But like, I moved to Korea when I was five so now I speak both languages fluently Can you speak New York? Yeah Yeah 아무나 빨리 들어와요 아무나 빨리 들어와요 아무나 빨리 들어와요 질문이 뭐냐면 401번 호스트 할 때 뭐 하시냐고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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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저로서 제 승관 그리고 성민이 형 후민이 형 진짜 개그코더가 잘 맞고 제가 너무 항상 편하죠 편하고 즐겁고 에너지 넘치고 그래서 곁에 있으면 항상 힘이 나는 그런 멤버입니다 마이팅 하죠 네 자기소개 먼저 한 번 크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Let me introduce you 세븐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의 이석입니다 17살 이석이고요 방금 영어로 자기소개 할 수 있냐고 질문이 왔거든요 아 영어로 자기소개? 영어로 자기소개? 영어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영어 짱입니다 저 영어 뭐지 초4 때 금상 탔어요 3만원 받았어요 3만원 받았어요 근데 그게 초4 때인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헬로 My name is 이석미 My favorite food is 정장찌개 My favorite food is My mother is 양키경 My father is My father is 이재서 And The end I like me Yeah Yeah 또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칭찬인데 손님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앉아주세요 세븐틴에서 가장 들어주시는 막내잖아요 근데 막내라서 겪는 게 요즘 따라 힘든 게 있는데 조금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내라 보니까 처음 들어보니까 적응이 안되서 친해지지도 않아서 많이 성혹하고 말도 못 버리고 그랬어요 멜로웠어요 멜로웠던 게 제일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가 듣기로는 한솔하고 한솔이하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약간 적응을 빨리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다 모든 멤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도 그런 생활을 겪었고 한솔수도 겪었고 모두 겪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는 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빨리 끼얹혀서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빨리 끼얹혀야 해요 모든 일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던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지금까지 개그 에너지 넘치는 우리 성민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버지가 되게 성격이 쾌활하세요 쾌활하셔서 저한테 걱정을 안 끼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아빠 사랑해 사랑해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원우 형에게 지금 애교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교요? 네 지금 마침 원우 형이 머리를 멋있게 커트했어요 그래서 애교 애교 한번 애교 한번 불러주세요 3초 가겠습니다 3초 3초 애교 3초 너무 긴거에요? 애교 2초 맞을게요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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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영어로 누나가 너를 계속 팬해줄게요 누나가 널 사랑한다고 댓글을 올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스크림 그리고 알러뷰 원우 그 다음에 비어비 폭발적인 반응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 세븐틴의 민아 원우 형 이제까지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씨가 너무 좋다고 진행을 너무 잘한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프로같으신다고 지금 사실 한솔씨 아니었으면 저는 영어도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었을거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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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막내 이찬한 또 다른 막내죠 사무엘이 나이로서 막내라면 실질적인 막내 우리 찬희씨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의 막내이자 뿡뿡인가봐 2차장입니다 너무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찬희 때문에 누나 되어도 괜찮다 그리고 내 나이라고 하시면서 귀여운 찬희 귀요미 플레이어 천희씨가 제일 좋아하는 휴일 공휴일이 뭔지 공휴일이요 공휴일이요? 아 일단 제가 객관식으로 말해드릴게요 1번 1번 3일절 3일절 2번 2번 현충일 현충일 3번 광복절 4번 개천절 5번 일요일 아 진짜 애매한 질문인데요 저는 1호 1을 택하겠습니다 1호 1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가 또 올라왔는데요 혹시 찬희씨가 호주로 올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호주요? 호주 좋죠 제가 외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호주에 아예 살면 좋겠지만 아직 갈 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서 나중에 갈 수 있다면 꼭 가겠습니다 데뷔하면 저희 갈 수 있을거에요 네 당연하죠 많이 가겠습니다 세븐틴 이제 찬희씨 이제 세븐틴TV 시즌2가 다시 방송이 됩니다 세븐틴 시즌1 때 내가 많이 화를 못 보여줬다고 생각하나요? 그쵸 아쉽나요? 아쉽죠 그러면 세븐틴TV 시즌2에 대한 자신의 각오 크게 찬희씨의 각오 크게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나가주십시오 네 저는 시즌1 때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시즌2 때는 정말 활발하고 방송에서 재밌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시죠? 찬희씨가 엄청나게 재밌는 사람이란거에요 이제 세븐틴TV 시즌2에서 알 수 있으실거에요 네 지금까지의 찬희씨의 박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헌씨가 숙소에서 잠을 자실때 누구랑 같이 자는지 제가 숙소에서 잠을 잘 때는 무엇보다도 제 친구 구팔라인 한솔이가 제 침대 옆에서 자고요 그리고 가끔은 다같이 딱히 저희는 방을 정해지지 않고 다같이 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솔이가 좀 하지 않아요 네 뭐 다같은 사람 일단은 질문하고 해결할 때